해소하자 여이소 소치 그래서... 아이 잠깐만요 장수 보내줘요! 뭐야 아이 장수랑 아 야 이거 장수가 없는데? 감령 감령 보내줘요 장려 장려 아이 나 혼자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아... 어쩔 수 없네 공도씨 오세요 아이 진짜 이게 황건적이지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러면 또 으 으 으 배원소 그럼 그렇지 하... 유벼 그럼 그렇지 진짜 이게 뭐야 으 으 으 으 으 미씨 미씨 보내줄까요? 미씨 보내줘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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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옹 으 으 아 진짜 쩌리들만 주네 으 으 으 으 송건 줄라나? 으 으 으 으 안주겠구나 태수군사중신이구나 으 으 문빈 하... 야 능력치 하나중에 80 넘으면 안준다잉 더럽고 치사하다 씨 야 커트라인이 80인가봐 80 이상은 뭐 안주어 아... 아... 그 다음에... 그 다음에... 그러면... 광평? 와... 그러면... 한덕 한덕 그래 한덕 아유 진짜... 더럽고 치사하네 진짜... 이게 안... 다 안준다는거 아니야 살코이야 그러면... 머 흠 으 에 음... 와... 어... 으 일단은 분량을 좀 사야겠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중심인명 군사중심 강의 내정 아니 이게 뭐야 아 진짜 능력치 80 넘은 놈이 나 하나밖에 없냐 야 무력 80 내가 제일 짱이네 커트라인에 80이야 한덕충성도는 뭐 이래 그러면 내정을 하자 한숨 나와대와 익히 마센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얘밖에 없어? 다른 애 없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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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 아... 아...